원전 관련주를 선정해 오셨는데요. 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12년 만에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 투자 확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방안으로 지정을 하면서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원전 20개를 더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해서 이제는 탈원전 정책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원전 관련주를 지금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량이 많은데 현재 13곳을 새로 건설 중이라서 적어도 2025년까지는 7개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조금 중복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슈들이 크게 비슷하니까 그런데 원전 관련주는 처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새롭다고 싶어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 이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대장주를 일단 본다면 단연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시총 상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보면 2010년 이후에 원전 한전기술이라는 큰 기업이 14만 원에서 12,800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받쳐주는 대형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전기술이 플랜트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유일의 원자로 개통 설계, 원정 종합 설계를 하는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으니까 여기는 당분간은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눌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또 한전기술이고요. 또 오르비텍은 또 중소용주죠. 중소용주인데 여기는 또 항공기 부품하고 원자력발전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엮이면서 중소용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보성파워텍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또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예전에 대선 테마주면서 떨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떨어지고 나서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다는 이 종목들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최선호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을 찾으셨습니까? 좀 실적이 알자이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기관들이 관심 갖는 종목 우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산업료 계측기 설비 진단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장될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원전 건설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중국 세계 4위 원전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원전 130기 이상 가동 계획을 발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부토건의 1대 주주는 휴린 로버지고 2대 주주라서 삼부토건이 작년에 20배가 오른 종목이죠. 거기 지분법 이득으로 해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됐고 또 부채가 아예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까지 지급을 하는 회사라면 주가가 바닥이라면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계측 진단 기술을 해서 해상풍력 사업도 진출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이슈에도 좀 연관이 되는 종목. 한전기술 본사에서 해상풍력 등과 MOU를 체결하면서 한전기술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합포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지는 현재 지금 1.48%, 59% 지금 오늘 상승 중이 있는데요. 매매 전략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가 정말로 지금 최근에 투신권에서 살짝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왕창 상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쭉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연봉을 한번 보면 2만 원에서 2,500원까지 떨어지고 작년에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지금 한전기술 자체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대장주가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관의 관심을 보여주면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또 우진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그냥 4,750원에서 800원 사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은 전고점 이상까지 한번 보고 6,000원 이상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4,500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현재 지금 4,81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가 밴드 안에 있다 보여집니다. 손절가 4,500원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